친구들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구를 한 마리 잡았다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해줘 봐 부끄러워? 알았어 그럼 사진 한 마리 찍을게 얼굴에다 갖다 대봐 하나 둘 셋 어디 학교에요? 어디? 어? 동지고등학교? 대구의 동지고등학교? 아 잡았다 대구를 했다 대구를 잡으셨어요 동지고등학교 포항 네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거에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인자 2학년 올라가는 거야? 공부해야 되겠네 네 안하면 나한테 오면 돼요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